댓글을 못 읽겠는데? 이거 요즘 유튜브니까 얘기해도 되잖아요 벌레들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달자벳에 대한 댓글 읽기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댓글들을 과감 없이 제가 읽고서 댓글에 대한 저의 의견을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아 이거 처음부터 이거 처음부터 어떡해 신인상도 휩쓸고 탄탄대로 였는데 ㅅㄴ하더니 ㅅㄴ했지 아니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첫 댓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와서 봐주세요 저 진짜 이거 읽으려고 했던 거 아니고요 달샤벳 하면은 뭔가 이런 좀 큰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이슈를 달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육대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그룹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댓글들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너무 좋은 이미지로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두파 디바는 노래 자체가 장르임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멜로디인데 신나고 노래도 좋고 진짜 데뷔 너무 잘해서 탄탄대로라고 생각했는데 아 되게 많이 안타까워해 주시는구나 아 근데 저희 그룹 괜찮아요 여러분 계약 기간이 7년인데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7년 동안 꽉꽉 채워서 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활동을 한 마무리를 지울 수 있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 중 80% 다 알고 좋았는데 레인보우와 같이 더 뜨지 못해서 아쉬운 걸그룹 그래도 내가 기억함 저희 달샤벳이 걸그룹 마지노선에 걸려있는 그룹이었어요 여러분 나달렘이라고 유명했었는데 뭐 거기라도 간 것까지 어딘가요? 80% 노래는 다 알고 좋았던 개개인 멤버까지 대중분들이 모르실 지연정 그래도 이름을 알렸던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개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끝 자 그래 이런 거 이런 댓글 있어야지 히츄만 누르면 그때 K-POP 감성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 유유유 그래도 전체적으로 중박은 친 것 같은데 달샤벳하면 다들 알지 않음? 아예 묻힌 그룹도 많은데 엄청 못 든 것도 아님 여기에 답글 6개가 있거든요 레알 사건만 아니었어도 유유 진심 너무 안타까워요 저 히츄 때 한참 좋아해서 맨날 들었었어요 데뷔곡이 이 정도면 사기인 그룹은 얼마 없을 듯 스파토파 디바 전 아직도 들어요 대부분 다 멜로디 좋음 난 조커랑 히츠가 최애 그게 다 좋으시면 안 좋습니다 달샤벨에서의 세리가 약간 소녀시대 노래에서의 제시카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목소리가 확 돋보이고 목소리 자체가 들어가면 노래가 더 밝아지고 신비로워지는 느낌 완성도가 높아지는 느낌이 듭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최근에 다와라는 노래도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깨알은 거 이게 지금 소녀시대 선배님 얘기를 이게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건데 저희 입으로 절대 제2의 소녀시대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아무래도 이 드라이브 오빠가 제작한 걸그룹이다 보니까 기자님들께서 되게 좋게 언론 플레이를 해주시려고 제2의 소녀시대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연예인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악성 댓글에 대한 이 내성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때마침 또 언론이 뭐 제시카를 닮았다 목소리가 그렇다 이러면서 더 따따불로 제가 제일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그래도 성격 자체가 감독이기 때문에 이 직업을 하는 거고요 악성 댓글에 대한 상처가 있긴 했지만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가 좀 넘어서면 사람이 이제 그거 자체의 감정선이 많이 힘들어지는 거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 이거 하겠다 이거 요즘 유튜브니까 얘기해도 되잖아요 블링블링 노래 존나 신나는 크크크크 가면 갈수록 섹시로 바뀌는 게 너무 짠해 개인적으로 셀이 정말 눈에 띔 노래도 잘하고 외모도 연예계 없는 독보적인 페이스 이 분은 지금 연락처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을 바로 증정해드리고 너무 좋으신 말을 해주셨네요 내 다리를 봐 지금 나오면 난리가 날 듯 가사 빠운 거 보소 체리 음색 개인적으로 좋아했음 이거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없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소세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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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개월 전에 달린 댓글인데 세리데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 댓글을 제가 지금 처음 봤어요 세리데이 유튜브에서 인터뷰 봤는데 극단적 선택도 생각했다던데 아무렇지 않게 악플 소문 만들어서 파트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았으면 좋겠다 벌레들아 아니요 나 지금 침 나면서 너무 당황했어 제가 하고 싶은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한테 벌레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여러분 이거 댓글이 이게 무슨 감정이라고 해야 되지? 어 나 가져올 거 같아 아니 뭔 댓글을 읽은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우리 그룹에 대한 대중분들의 생각이 담긴 거를 읽으니까 뭔가 미안하고 그래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되게 좋게 봐주시는구나 를 느껴서 감사해가지고 감사해서 재밌는 댓글을 하나 읽어야 되는데 근데 저 일찍 좀 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 이제 괜찮습니다 아 뭐야 청순 맞아 내가 이거 하지 말지? 찍지? 아 훈훈한 댓글 찾았어요 너 같은 세리 너무 이쁘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달자벳에 대한 댓글들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정선이 되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좋은 댓글들을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또 발판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감정선을 보여드린 컨텐츠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좋은 컨텐츠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